과연 룩 룩 룩 룩 룩 에피구리 이러한 그 친구 되게 좋아 제가 아이린이네 그렇죠 근데 너무 해칭한 얼굴에는 누가? 아이린 아이린이요? 아이린 엄청 예쁜 거야? 그렇죠 언니 아이린 이쁘죠? 내가 그런, 그런 과 들 나왔는데 우리 과에 많은 스타일 엄청 예쁘지 그래도. 내가 보면 둘이 다 예뻐. 나는 솔직히 내가 진짜 지간이 본 사람의 가장 인펙트는 투자형. 오빠 되게 근데 잘 갈아탄다. 오빠 원래 김고은이 아, 김고은이. 서현이 청춘 시대에 나오는 두 분이었잖아. 그래. 형이 약간 좀 한층인다라고. 야, 뭐라고? 상훈아 두 분 다시 얘기해봐. 누굴 닮았다고? 상훈아 앞에서 동상 다 얘기해봐. 누구 닮았다고? 누구 닮았다고 들었어? 나 두 사람 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. 나 알았지? 무슨 말했어? 너 갑자기 아이스 한테란다. 진짜야. 나 한승현 닮았다고? 진짜 이걸로 몰릴 거야. 딜방으로. 자기 한승현 닮았네. 내가 억지해. 어이가 없잖아. 어, 닮았는데? 한승현이요? 어? 누구 닮아? 한승현. 그 청춘 시대에 나오는 한승현 나와. 형, 다수 한승현이. 한승현이. 한라랑 수현이랑 닮았다고? 그 청춘 시대에 닮았다고? 에이. 흰색이 완전 다른데? 다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. 흰색이 다 식구려, 얼굴. 흰색이 다 식구려, 얼굴. 흰색이 다 식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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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